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0호 태풍 산상관련 일본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기상청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이동진로의 예측입니다. 일본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태풍 산산은 일본 규슈 지역에 오늘 8월 27일 저녁부터 내일 8월 28일 수요일 오전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상청의 태풍 진로 예측을 근거로 이야기해보면 이 시점에 일본 규슈 남부에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를 통과한 후 8월 28일 내일 수요일 오후에서 8월 29일 목요일 오전 사이에 부산을 포함한 한국 남해안 지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폭우, 해일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일본기상청의 예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본기상청의 태풍의 구체적인 이동 방향 날짜와 시간을 분석해보면 오늘 8월 27일 화요일 저녁에 태풍이 규슈 남쪽 해상에 도달하며 규슈 남부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등의 지역에 첫 번째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하루 뒤인 8월 28일 오전에 규슈 지역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8월 28일 오후가 되면 태풍이 규슈 북부를 통과하거나 근접하며 이 시점에 부산과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태풍 전면부에 영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29일 목요일 오전에는 태풍의 영향이 부산과 한국 남해안에 본격적으로 미치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이 지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경로와 그에 따른 영향을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접근하면서 빠르게 세력을 키우며 규슈 지역을 향해 북상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태풍은 아마미 제도 부근을 지나며 중심기압이 약 97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은 오늘 8월 27일 저녁부터 8월 28일 오전 사이에 규슈 남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규슈 남부에 가고 심하 미야자키 등의 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폭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규슈를 통과하면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것이며 규슈 북부 지역도 내일 8월 28일 수요일에 강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중심이 시코쿠섬과 근접하거나 상륙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시코쿠 지역에서도 폭우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 산산은 시코쿠를 지나면서 점차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간사이와 주구쿠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경에 태풍 산산은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등의 주요 도시에 태풍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중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간사이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태풍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시와 시코쿠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태풍의 외곽 반경이 한국 남해안, 특히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중기 예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내일 8월 28일 저녁부터 8월 29일 오전 사이에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서 해외와 함께 폭우로 인한 침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중기 예보센터의 예측은 태풍 산산은 일본 본토를 따라 북동진하며 8월 30일과 31일에 걸쳐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강한 폭우와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동해안과 일본 동부지역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